5가지 중화요리를 한 번에 즐기는 가성비 도시락이에요 꼬들꼬들 애그누들 볶음면이에요 불맛 가득한 마파두부까지 즐겨요 인기 좋은 철판 해물 볶음삼각이 다시 나왔어요 볶음밥 속에 오징어와 조개, 날치 토핑이 듬뿍이에요 해물 볶음밥 삼각 구매식 풀피스를 드려요 베이컨과 포테이토 치즈까지 기본에 충실한 토스트에요 달달한 프렌치 토스트 사이에 맛난 토핑이 가득이에요 파리로 광복절을 기념하는 마카롱이에요 바닐라와 딸기, 블루아와의 3가지 맛을 달콤하게 즐겨요 이게 좋은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페인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죠 gum, 생활, 공유가, 가게 되찍 됩니다 그리고 Hearts 4가지 중화에 따라서, 우리의 그 방식을 만났다